형, 어디 있어요? 남행선 씨? 아니, 형선이 아까 나갔는데 해결 싸면인지 똥 싸면인지 방송 보고 바로 근데 남행선은 한 번 더 두고 갔어요 저랑 잠깐 재우야, 약간 올라가 있어 그렇게 십몇 년을 태이 엄마로 산 거죠 가끔은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뭘 저렇게까지 지 인생을 던져 희생하고 사나 친구로서 진짜 짜증도 났는데 옆에서 보니까 참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더라고요 가족이라고 셋이 아주 똘똘 뭉쳐서 그래서 쌤한테 말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중학교 때 엄청 상처받았었거든요, 회의가 우리 행선이 진짜 걔가 남자 때문에 우는 거 찐친 입장에서 진짜 맹세하는데 처음이에요 행선이 좀 잡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